아 힘들다 우리가 어제 너무 많이 마셨어 야 뭐 술 깰 말하는 거 없냐 숙취해서 뭘로 하냐 음 어 흔들 이거 뭐였는데 아 뭐야 뭐 이런 씨 아 힘들어 이거 양백? 왜 야 이거 봐 자 이게 왜 너 이런 걸로 해소가 돼? 난 남이 이런 거 먹는 거 보면 해소 되더라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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